어버니 어디 가셔요? 도라지 키, 도라지 키, 사게 다 넣으려고 도라지를 어디다 심으러 줬어요? 아니, 땅 사서 개관하면서 심으러 온 거 있어요 아, 이게 도라지, 어머라 크다 아, 크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됐나 본데요? 그죠? 네 그냥 일단 한 번 세어봤어요 뿌리 가지고 깨서 어머니 뿌리가 어디 대가리 시워보면 안다고 하더만 허약해요? 이거 하나, 둘, 셋,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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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이게 뭐... 이걸 다 넣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 좀 독할 거예요 모두 약으로 하고자 약이니까 그쵸 네, 약으로 하고 아니 이거는 지금 처음 꺼내시는 거예요? 예예 이야... 이거 그냥 막... 막... 누군지나 막... 아유 꺼냈다! 꺼냈다, 꺼냈다, 꺼냈다 하하하하하하 이거 하나 나왔다 이거... 이야... 와... 양념맛만 조금맛을 뿐인데 어머니 침이 그냥 콸콸콸콸 쏟았어 이야... 기가 막히네 이거 어머니 언제 담아놓으신 거예요?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김장김치? 그럼... 큰아들 주려고 나도... 큰아들 주려고? 큰아들 주려고? 아유... 정말 진짜... 저도... 아들을 낳아보니까 큰아들 사랑이 뭔지 알았어 에? 큰아들... 메리사랑이라고? 네... 뭔 소리... 메리사랑이... 밑에 나면 더 이뻐 밑으로 떠넣고 떠넣으면 진짜 이뻐 막내를 준다고 그랬어야지 어머니 큰아들 준다고 그랬쇼 어머니를 도와 식사 준비를 함께하는 아들 태기 요리 아저씨는 뭐였어? 하하하하하 요리 아저씨는 뭐였어? 하하하하하 요리 아저씨는 뭐였어? 아니 뭐... 뭔 표현이 요리 아저씨는 뭐였어? 아니... 이걸 봤으면 잘하신 거 아닌가요? 우와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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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개 왜 이렇게 고소하죠 어머니? 고소하죠? 닭... 닭이 맛있어 시골달... 맨... 봄되면... 풀... 쑥 같은 거 뜯어다니고 여름되면 우박 같은 거 삶아먹이고 겨울에는 우거지하고 무삼아먹이고 콩하고 예... 그렇게 맛있어 내가 닭장에 살아도 그렇게 주실 것 같은데 난 그... 그것만 먹어도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살아먹으니까 똑같이 먹는 거예요 거의 사람처럼 키우는 거예요? 예예... 근데 잡아먹어? 예... 그래도... 살아먹는 거니까 뭐 하죠? 그렇지요? 예... 그럼... 사랑이 먼저요 사랑이 먼저지 그러면 아들 내 오고... 저... 손자들 오고 그러면 이렇게 삶아주시나보죠? 메롤이 큰 메롤도 엄청 맛있게 자랐어 아... 거기에 그럼 재료가 도라지하고 대추 또 엄나무하고 엄나무하고 또 또... 생각 안 나네 아... 이건 뭐예요 어머니? 찹쌀인데 핫쌀 여러분 끓여요 아... 이렇게 끓여요? 여기다 다시 넣고 다시 끓여요? 응... 그래갖고 죽으러 쪼끄러 거기다가 넣고 응... 엄마... 야... 이거 꼬도만 맛있겠는데 응... 아니... 그냥 밥만 넣고 끓여도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 누궁지가 생겼다 어머니? 누궁지가 생겼다 응... 그렇지... 이거 그냥 끓으면 이제 또 죽으러 먹게 아... 아... 그건 모자랄 것 같은데 저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엄마... 배가 고파요 아... 드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이거 하나 뜯으셔야죠 자... 아니... 아니... 나는 치아 때문에 못 먹어 아... 그래도 아버지 하나 뜯으셔야 제가 먹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랑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놔줘 야... 그래... 이 저... 껍질이 떼얼한게... 네... 어쩜 이렇게 해서 크대 요... 날개를 뜯어서 신랑을 주면 신랑이 다섯개 사르라고 오... 다섯개 사르라고? 주고... 그리고 또 발목도 쫙쫙쫙쫙 해볐서 그거는 치료도 주고 옛날에 많이... 네... 또 피피사라는 이런거 먹다가 목구멍에 걸려주거라고 시험에 치워도 치워도 주고 그래요 그럼 손님은 뭐 줘요? 이제 손님은 이제 손님이 알아서 잡순데 그 말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 책에서 크냐고 이런 말이라도 들어요 난 이거 왜 안주시나 기다렸네 응 야... 이게... 뭐라 그럴까 근육이 살아있네 근육이 아우 맛있다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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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국물이 어머니 국물이 응 국물이 아우 찢이는구나 야... 이거 땅속에 묻은 게 나오는데 진짜 맛있네 이거 아삭아삭 소리라는 거야 죽은 죽이네 진짜 죽은 죽이여 죽은 죽이여 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